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신현균의 메가 히트 강의죠. 타임어택 2022학년도 버전 타임어택 강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타임어택 교재 선생님과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그 전에 이 강의를 많은 친구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작년 버전으로 들은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기다렸던 강의입니다. 이 타임어택 강의는 단순히 시간 단축 스킬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강의예요. 선생님의 많은 커리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강의입니다. 자, 궁금해서 미쳐버리겠죠? 선생님과 같이 교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표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표지는 올 블랙 깔끔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타임어택 이렇게 보면 알겠죠? 타임어택 자, 이거 제목만 보고 많은 친구들이 아, 시간을 단축시켜준다고? 야매 강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 강의가 선생님의 베스트셀러 강의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시간 단축 플러스 정확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걸 목표로 하는 강의가 이 타임어택 강의예요. 실제로 선생님 강의 수강평 중에서 이 타임어택 강의에 대한 수강평이 가장 많아요.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이 강의를 들은 후에 내 국어 성적이 달라졌다. 최소한 시간 안에는 45문제를 다 풀게 만들겠다라는 강의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45문제를 65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왜 65분일까? 45문제를 65분 안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마킹을 하고 10분 정도는 자는 걸까? 아니겠죠? 10분 정도는 이제 본인이 문제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체크를 해놨을 거 아니야? 그 문제들을 검토하는 시간까지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뭔가 선생님의 포부가 대단하게 느껴지죠? 자 목차 한번 봅시다. 파트 1, 파트 2 자 파트 1은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입니다. 유닛 1, 시문학 시간 단축 비법, 소설문학 시간 단축 비법, 고전문학 시간 단축 비법, 그 다음에 문학 융합 지문 시간 단축 비법도 따로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 놓았고 독서 영역 시간 단축 비법, 독서 장문독회 시간 단축 비법, 여기까지가 공통 영역 시간 단축 비법이에요. 그리고 화작 선택자들은 유닛 7, 8, 9를 수강을 하시는 거고 언매 선택자들은 유닛 7, 8, 문법 시간 단축 비법, 매체 시간 단축 비법을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 2에는 모의고사를 2회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목차만 봐도 뭔가 심팍한 느낌이 들죠? 자 일단 이 교재의 첫 부분은 총론입니다. 여기서 뭘 배우냐면은 도대체 왜 우리는 항상 1교시에 시간이 부족할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8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8가지가 이 뒤에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챕터별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유닛 1 시문학 시간 단축 비법. 일단 스킬 첫 번째 시문학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 스킬 두 번째 시문학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자 시문학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 8가지 이건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문학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4가지 이것도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의 전맥특허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교재 개봉기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문학 지문은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어 라는 걸 배우고 실전 독해법이죠. 그리고 이 배운대로 지문 독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이 빨리 푸는 비법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느냐? 와 내가 평상시에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뒷부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배운 대로 풀어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선생님이 수록을 해놨는데 이 문제들을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준 비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문제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 중에서도 조금 문제가 어렵고 굉장히 좋은 기출들을 선생님이 선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지문과 문제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4분 30초 안에 지문 놓켜야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타임을 딱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뒷부분은 초시계를 딱 놓고는 여기에 써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와 나 원래 한 지문에 막 6분 7분씩 4분 30초 안에 이야 이게 내가 되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뒷부분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설문학 시간 단축 비법 구성은 동일합니다. 소설문학 지문 빨리 읽는 방법 자 여러분들 문학에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해놔야 비문학 즉 독서 영역을 좀 여유롭게 풀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시간 어디서 많이 잡아먹어? 소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소설문학은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지문을 읽을 수 있다. 비법 전술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소설문학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렇게 풀면 된다. 라는 방법을 문제 유형별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두 지문 정도를 같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배운대로 풀어보자. 이 뒷부분도 구성은 동일합니다. 유닛 3이 고전문학 시간 단축 비법 여러분들 고전문학 미쳐버리겠죠? 아니 모르는 말이 많다 보니까 고전 시가든 고전 산문이든 읽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 다시 찾아야지 뭐 아 나 이거 질문에서 내용 파악 못했는데 다시 찾아가고 매 문제 풀 때마다 그 악순환이잖아. 그 악순환을 선생님이 끊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4 문학 융합 지문들 여러분들 6월 평가 업무 기사를 떠올려보면 시 2편, 소설 1편 문제 개수는 6개 여러분들 거기서 시간 되게 많이 소모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배울 겁니다. 특히나 이 문학 융합 시간 단축 비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기존에 푸는 속도의 한 2배속 2배속 정도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니까 꼭 내가 사질꾼 같아. 그게 아니야. 야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 풀이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유닛 5 독서, 비문학, 시간 단축 비법 어떻게 하면 비문학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도 7가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방법을 또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유닛 6 독서 장문 독해 카나 형 지문도 너무 길고 문제도 6문제나 딸려있고 이 지문이 여러분들 최근 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바나나 지문 기억나죠? 그런 지문 어떻게 하면 그런 장문 독해 지문들을 빠르고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 영역 문학과 독서 영역 시간 단축 비법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유닛 7 선택 영역 화작 선택자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화법 영역 시간 단축 비법 자 그리고 장문 영역 역시 장문 제시문을 빨리 읽는 방법과 장문 문제 유형별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전수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법 플러스 장문 융합 지문 지문이 두 바닥이고 문제가 다섯 개나 달려있는 거기서 여러분들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화법 플러스 장문 융합 지문 두 배속으로 풀 수 있는 비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두 배속으로 풀고 두 배로 틀리면 어떡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강의면 내가 왜 만들었겠냐고. 선생님 언매 선택자는 어떻게 해요? 자 뒷부분에 언매 선택자들을 위해서 둘로 나눠놨습니다. 문법 영역 시간 단축 비법 이거를 문제 유형별로 다섯 가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자 그다음 매체 파트 매체 파트 문제를 풀 때 거기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하나 마치 비문학 지문처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머릿속에 저장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 이 매체 영역은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비법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이 매체 파트까지 끝나면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을 다 배우게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뭐가 있다고요? 타임어택 실전 모의고사 자 배우기만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제대로 채화를 했는지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를 뒤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선생님이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이 타임어택 강의를 완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최소한 10분 정도는 분명히 단축이 될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어요.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진짜 뭔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던 좀 색다른 형식의 그런 강의지 특히나 시간이 부족해서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던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듣기 이전과 이 강의를 들은 이후에 국어 점수 아니 등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 교재를 응원문구가 정성스럽게 박혀있는 싸인 교재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자 두 번째 내가 왜 이 교재를 받아야만 하는가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 이 세 가지를 영상 밑에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10명을 선정을 해서 작불 아니고 선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점수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짜 준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국어 점수를 바꿔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강의에서 만납시다. 선생님과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다시 이 부분 궁금해 죽겠죠? 자 같이 봅시다. 이상해 이상해 궁금해서 미쳐버리겠죠? 선생님과 같이 교재를 차근차근 자 들여다보시죠. 이상하다. 자 자 자 자 아멘